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치매와 뇌졸중 거기다가 파킨슨병까지 예방과가 있다는 바로 이 영양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잘 챙겨야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타민 D 하면 과거에는 골다공증 관련해서만 얘기를 많이 했죠 비타민 D가 풍부해야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 뼈가 튼튼해질 수 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비타민 D 역할이었는데 최근 10년 20년 전부터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요 치매뿐만이 아니라 뇌졸중 또 파킨슨병 뿐만이 아니라요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쏟아지면서 정말로 비타민 D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관련된 연구 결과 정리해드리고 이 관련된 연구들을 쭉 보시면요 아 정말 비타민 D를 안 먹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사실은 공부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비타민 D를 공부하면서부터 비타민 D를 꼭꼭 챙겨 먹은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동한 TV 구독자님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소통밴드 건행모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가입하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니까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한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치매 발병 위험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2014년에 영국 애시터 대학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가 신경화학술지에 실렸는데요 거기 보면 65세 이상의 약 165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6년 정도 관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53%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부족을 넘어서 결핍인 경우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죠 결핍된 경우에는 치매 발병 위험율이 125%까지 증가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 다음 2016년도에는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중국인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평균 80세 정도 되는 대상자들 대상으로 1200명 됐습니다 이분들 대상으로 꾸준히 조사해봤더니 결론적으로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이 그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치매 관리 위험율이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확실하게 비타민 D는 우리의 뇌 기능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뇌졸중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요 미국 하와이드 연구팀인데요 일본계 미국인 약 7000명을 대상으로 34년간이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결과를 보니까요 비타민 D 섭취량에 따라서 또 그 비타민 D 레벨에 따라서 네 그루로 나눴는데요 비타민 D가 가장 높은 그룹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그룹을 비교해 봤더니 네 그룹 중에서 가장 낮은 그룹이 가장 높은 그룹에 비해서 이 뇌졸중에 걸릴 위험률이 22%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비타민 D는 확실하게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파킨슨병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파킨슨병에 대한 연구는요 미국 에머리 대학교 신경과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입니다 2008년도 신경과 학술지에 실렸는데요 파킨슨 환자와 그 다음에 같은 나이의 정상인 환자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비타민 D 레벨을 비교해 봤더니 정상인 분들은요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이 약 35% 정도 됐었는데 파킨슨 환자에서 비교해 보니까 파킨슨 환자들 중에서는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이 55%나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파킨슨병도 비타민 D 부족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렇게 치매, 뇌졸중, 파킨슨 뇌와 관련된 질환들이죠 이런 질환들에 확실히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D와 관련된 연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뇨 예방에 대해서도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 예방, 또 근육 강화, 또 통증 감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타민 D에 대한 연구들이 요즘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나 코로나19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만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타민 D를 함께 투여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사망률을 60%까지 감소시켰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비타민 D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비타민 D에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창에다가요 이동안 비타민 D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그동안 올려드린 연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정말 우리가 비타민 D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에 왔다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은 이렇게 햇빛을 옷을 벗고 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으로만 비타민 D를 합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조제에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음식으로 좀 먹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비타민 D를 음식으로 섭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식보다 햇빛이 더 낫습니다 사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옷을 좀 벗고 이렇게 민소매티 있고 반바지 입고 햇빛 좋을 때 피부를 많이 노출시켜 놓고 햇빛을 보는 것이 음식으로 챙겨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비타민 D 합성이 좋고요 만약 그런 것이 어렵다면 사실 음식으로 좀 어렵고 비타민 D 보조제를 활용하신 것이 좋고요 비타민 D 보조제 많은 분들도 질문하십니다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요 비타민 D는요 어떤 제품이든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가격도 싸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약국이나 이런 데서 쉽게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 하루에 한 2천 단위 정도로 꾸준하게 드시는 것 곧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비타민 D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비타민 D를 꾸준하게 말씀드렸지만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비타민 D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비타민 D가 우리 건강의 모든 면에서 관여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 밴드 권행모라는 밴드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아래 설명란 보시고 들어오셔서 권행모에서 또 질문도 받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고민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은 또 좋은 그런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비타민 D 잘 활용하셔서 건강한 생활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